이번엔 뭐하지? 뉴크는 뉴크는 명랑에도 일정해서 흠 흠 흠 흠 흠 이스테이트 좋은데 제가 이스테이트의 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스테이트 오케이 그럼 이스테이트 어흐흐흠흠 Punkte 래 이스테이트로 무기자는 어흐흠 메일아이딘에 방송국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셧 부분만 잘라서 주세요 일단 이거는 이건 이거 하려면 솔직히 이거 등급제한을 해야되요 이거 레벨제한 진짜 왜그러냐면 조미 뮤턴트 뮤턴트 하게되면 제가 이걸 풀어요 그 무기제한을 푸는데 이거 레벨 높은분들이 좋은 무기 갖고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무기제한을 하는데 무기제한하지 말고 레벨제한을 하지 말고 무기제한을 할게요 뉴클래식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방가방가염 방가방가염 레디해쥬스에 기내키피스 채널 받고 다음날 전쟁나면 재밌겠다 야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마 이 병신새끼 아이고 시작합시다 더 안내려질거에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캐릭해야지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 빨리갑시다 오케이 바로 여기야 일단 명단 두개있는데 일단 지하실로 가야지 가자 여기로 가자구요 잠깐만요 오케이 야 빨리와 빨리 빨리 인간들이 빨리 빨리와 야 보고하면 어떡해 야 보고하면 어떡해 보고 어 모독인의 슥 지나간 느낌이야 방금 야 기분 나쁘다 어 어 모독인의 슥 지나가는 기분 나빠 좋아 아 이거 위험한데 자 장전합니다 장전 오 시바 아 비켜 비켜 나는 그런거 괜찮아 에임 조절이 잘되기 때문이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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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께 폭탄 넣는다 마저께 폭탄 넣는다 헤헤 헤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딱딱딱딱딱딱딱 릴로링 좋았어 머리 찢어놔 그렇지 마 마실나가 볼까 으음 마실나가 볼까 자 흐음... 어디 계실까아? 안 계시고 어디 계실까아? 어! 어! 야! 침실로 침실로! 살아남은 사람 침실로! 아유! 야 뭐해! 아 나 방금 화면 돌아가다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잇! 화면 돌아가서 아... 하하하하 아 화면 왜 들어간 거야 아이씨 아유 진수야 진짜 개못했다 아유... 잠깐만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안녕히 계세요? 야야야야야야야 아이구... 야 여기와줘여기와줘여기 여기 지원 여기 두 명이서 여기 지원 침대 밑에 아 여기 지원 그렇지 야 역시 스팅핑거 이야 정말 기분 나쁘죠 스팅핑거 아 적절하게 체킷 바로 죽여주네 이런 명당이 필요 없 이런 명당은 아니고 스팅핑거 자 갑시다 일단 그러면 침대로 갑시다 침대 침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걸러내자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요 안녕하냐고 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아 인사했대요 안녕하냐고 왜 인사하세요 왜 달콤한 사요 씨마디 진짜 봐라 한 명 남았잖아 왜 왜 얘 무시해 얘 방금 봤어? 초콜렛인데 다 오만가 아 아 한 명 남았잖아 그래 될 거 가야지 왜 토리 만들어 와 위에서 막 총 폭 쏟는 거 가봐 자기 체력 없어 이제 자 여기 체력도 계속 자 과연 과연 자 버니압은 금지입니다 혹시 말씀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셨고요 자 일단 지하에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세 명 있네요 계단 한 명은 M2 한 명은 프레덱터 게임은 끝났네요 한 명이 쓰레기인데 한 명이 M2 한 명은 미니그 아 프레덱터 아 아 여기를 뚫을 수가 없죠 아 와 이건 이건 어떻게 뚫냐 진짜 M2가 250발이잖아요 와 아 이거 장전 기다려야 하지마 어어 헤드샷 또 있어 헤드샷 설마 어어 어 어허 뚫었다 이걸 뚫네요 으아 역시 오케이 오케이 네 유클래식에 크로우바 매버리기 유클무기입니다 자 일단 대기 대기 대 오케이 대기 나만 아니면 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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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 번 외쳤어 이제 나는 운이 좋아졌어 오케이 다루라 다루라 제발 침대 앞에 깔짝거리지마 이런 시발 정말 좋았어 얘들아 진짜 진짜 최고로 좋았어 근데 하 아 니클래식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 아 나 방금 스핑 튄거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 존나 많아서 당한거에요 인간이 존나 많아서 오케이 밑에 먹었고 인간이 진짜 많아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야 좀비 좀비 덕칭 병신아 왜 죽었어 자 나갑시다 아 좀비 지안도 있지 맞다 아 좀비 지안도 할 수 있는데 아 깜빡했네요 아 좀비 지안도 할걸 여기서는 스피을튼과 stores 설마 아 어 으rä어어어어어어 으어 하핰핰핰핰핰ㅎ 저기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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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왕 빨리와 빨리와 ogen지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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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 오 오 ri 얘들아 해야해 내가 당첨됐다 상첨됐다! 트리플킬! 얘들아 야 스팅핑거 진짜 미치겠다 아 스팅핑거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 들어가 지금 여기서 맞다 스팅핑거 제안할게요 스핑! 스팅핑거 노노 이제 하지 말아요 너무 진짜 너무 사기여서 어 안돼요 안돼요 어 스팅핑거 자 첫 친구 회복 회복! 뿌! 어 병신인 깝쳐봐 엉 깝쳐봐 엉 오니? 어이 깝쳤네? 자 이제 최루 회복 시켜줄게 얏! 뿌! 떨어지면 어떡하냐 2명 남았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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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하하하아 얘들아 떨어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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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요 어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머독입니다 당신들 다리를 그어버리고 싶군요 좋아 좋아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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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됐 됐 됐 됐 됐 됐 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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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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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룡! 아주 좋습니다 자 적절하게 한 번 지하에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세요? 아니네요 자 지하 한 번 가봅시다 지하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자 빨리 한 명 보이네 콜 때려 콜 오케이 바로 저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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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내가 제일 잘했다 여기서 어어어 솔직히 제가 진짜 민망하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밑으로 가야지 대해 밑으로 가야지 대해 후 형 여기 본방인지 모르겠으니 인증으로 깔끔 해주세요 꺄이업 깔끔 오케 야 M2 박아 박아 어! 요우! ㅆㄹ!! 존준다! 존준다89‼ 으앉ina 아악! 고its가! 애 vaccin파! 안니! 정말 위험했어 놔, 시ㅂ노마 어, 저건 큰일MP 했어요 존할 번 했다 진짜 큰일 한번 해서 10명 감소했네 진짜 어.... 어우... 어, 한 명 남았네? 아... 제 새끼 꺼져 나 때문에 앞길 막잖아 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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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에에에에에! 정전합시다 일단 얘가 M2가 도와줄거야 M2 아아 야! 장전해! 장전해 장전해! 내가 볼게 장전해! 좋아 좋아 흐헤헤 아우 나 어떡해 아니해 나 너 헤드샷 있냐? 너 헤드샷 있냐? 아 나 헤드샷 없어 없어? 아 큰일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흐흐 야 야 뭐야? 야 아 뭐야? 아니 왜 안 밀렸어 방금? 아 이 헤드샷 때문에 시작 안 보였네 헤드샷 때문에 안 된 거였어 얘들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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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가 4장 감시해 4장 감시 못해버려 그렇지 여성 뭐가 가버려 4장 감시해버려 킥막 갑시다 뭐야 남은 거 둘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명 빨리빨리 위치 방불하고 빨리빨리 줄겨버립시다 저기 있네 적절하게 야 시작점으로 와 시작점 대트 시작점으로 안녕하세요 모덕입니다 제가 발록팀 감독이구요 당신은 존습니다 저는 사면증이구요 네, 사면증하러 갑니다 네헷! 어허! 구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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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지! 예? 다시 다시 야, 철자락에 들어가자 오케이, 야 밑에 밑에 탑사! 밑에 탑사 밑에 탑사! 구루지 구루지 스크루지! 오케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게 그 먹으면 돼 아, 아니네요, 안 된다,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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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저기서 빨리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가 좋은 건 아닌데 왜 여기로 다 explosion진 모르겠지만 일단결 음악 해봐야지 일단 여기 있으면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무기가 괜찮아요, 이정도면 컴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teat 저기에 천비 야야, 야 그걸 지우면 어떡하냐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컴온 떼헤에이! 떼허헤헤 예구가 쏘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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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지금 시이마로인 어? 예에에에에엥 쌍오레 지랄을 하메? 야 아이 쌍오레 헣 참낙 에이구 이 에이 에이구 얘 잘 못하네 내 선수문을 못하니 못해 안걸리는 맛에 어우 야 이 새끼 뭐하는거야 지금 어디 방대기로 보고 있는거야? 대도좋아 아이고 자꾸 시점이 변경되네요? 아이 뭐하는거야! 제대로 빛... 아닙니다 오 잘 도망가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겠죠? 자 사다리로 가면서 점프한 다음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헤이크 실패 헤이크 실패인지 어멋 아 뭐 오르났네 슥... 추르? 하하 아닙니다 자 오우 부럽다 야야야 너 왼쪽이 좋냐 오른쪽이 좋냐? 너 왼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과연 이 친구는 아하하하 이거 저기 와버렸네요 이 친구가 좋아 이 친구가 좋아 안좋아? 안좋네요 네 게이였나봅니다 자 일단 이 이샤나봄 총이 좋은건 좋네요 우와 일단 메버릭 다샷과 메버릭 자 30초 버텨면 됩니다 30초 자 좀비가 그렇게 많지않거든 좀비 지금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망사니고 왔습니다 망사 펠트시 있어? 야 망사 펠트시 있으면 그 돼지 뭐야 스테이크에 그 있잖아 석쇠 자국 그것만 봐도 흥분하겠네 돼지새끼들 아닙니다 그 스테이크에 막 그릴 자국 있잖아 그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흥분하겠네 돼지새끼들 아유 아유 드디어 인간이 이겼습니다 드디어 인간이 처음으로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스피링팅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사귀어서 이 맵에서는 자 일단 여기 덱이 나는 아닌데? 나는 뭐 그거 뭔가 안그런데 대해? 어후이? 아 뭐야 왜 밀어내? 어허 꺼져라 와플 보고도 허경룡 좋아 아씨 이야 지하가자 빨리 지하가자 오우 저새끼 지랄 떨어져 가다가 분명히 떨어지는 새끼 있어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서 애새끼 인간을 쿰쩍쿰쩍 먹어야지 분명히 떨어지는 애 있다 가다가 지금이다 쿰쩍쿰쩍 야 x2 좋아 escumtch 자 바로 이거야 하하하하 장마총을 못쓰는 건예 애이 아주 훌액훌액이였어요 내헤에엏 네? 좋아 아웃되는거 봐라 아웃 아웃데번인가? 죄송합니다 아웃도어인가? 야 가자 축축 가자 오케이 이쪽이야 뒷들에 3명있어 미친거 아니야? 야 뒤뜰러 가 야 뭐하냐 핌싸핌 거기 본방 맞아요 선비님 깜짝아 야 조지러 가 조지러 가 오케이 조지고 무시 오케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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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지 무시 완벽했어 자 지하 지하 100% 지하다 이건 지하 딱 3명 강 나온다 아 수료 들려줘 적절하게 들려옵니다 예 어 아 아 아 아 100% 남았습니다 뭐지 환청은 뭐지 약했나 내가 깜짝아 그렇 그리고 저는 상위권이네요 상탈이야 상탈 오케이 이번엔 진짜 여기서 한번 막아보자구요 여기서 정말 막아 보겠습니다 체킷 야 닉네임 읽고 싶어서 읽히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지 말아라 그것도 어그로니까 조지기 시 조저버린다 허경영 헤헤헤헤헤헤 어떡하지 니가 갈 자리는 없네 어이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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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자 장전해야지 오씨 XXXX 으아ㅏㅏㅏㅏ 아 뷰트는 뭐하냐 아 앞에서 깔짝깔짝 되니까 터들 된거지 아 뷰트는 뭐하냐 앞에서 깔짝깔짝 거리니까 아 아 진짜 앞에서 계속 하흑흐흐흐흐흐 아 왜그러냐면 어떤 애에서 앞에서 깔쭉깔쭉 거리길래 그거 할랬거든요 그거 자 나도 한번 해본다 나도 한번 해본다 간다! 아 왜 할머니가 좋아 야 지야 지야 지야가 지야 물이 다시 들어온 사람 못오게 해요 제가 닉네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사이코준비 야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하수 3명이네 얘들아 저 chicks 좋아, 야 들어가 들어가 오ато악 던진 말ino 덩어 entitled aiåoa 어.. 아니.. 여기는 진짜 못들겠다 야 왜 이렇게 무기 세? 나보다 강화하고 싶다 나보다 강화하겠다 진짜 너무 셌데? 조용합니다 가지기만 와.. 모든건 쓰레기 때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야 좀비들 뭐하냐 들어가서 지원해줘야지 총알 분사 한발이라도 어? 총알 맞이해야지 얘들아 뭐하더니 근데 얘들이 저물어 소녀 좀비야 야 왜 다 소녀 좀비이지 헤비 좀비이지 진짜 솔직히 이 인스테이트는 그 헤비 좀비야 무조건 최고미냐 여러분들 무조건 헤비 좀비 다음판 무조건 헤비 좀비 아하 얘들이 못하네요 아이고 무조건 헤비 좀비야 진짜 왜 이렇게 조용해요 몰라 얘들이 원래 채팅창 안칩니다 제방생은 원래 채팅창이 되게 느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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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어 헤헤 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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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비 좀비 무조건 헤비 좀비 야하 무조건 헤비 좀비 끼웅 끼웅 아 솔직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카스몰라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네요 최종화 즐거지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혹시 미리 잘 녹화한 거 있으신 분은 저에게 녹화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